방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강아지가 손살같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줄은 하고 있었는데 줄을 짧게 잡고 있지 않아서 줄이 길게 늘어뜨려지면서 순식간에 저한테 강아지가 달려온 거죠. 저는 엘리베이터 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진짜 문이 열리자마자 강아지가 튀어나오면서 제 앞까지 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있던 분도 어이쿠하시며 깜짝 놀라셨고 저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강아지를 막는다는 게 그만 실수로 머리를 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견주가 왜 강아지 머리를 때리냐며 먼저 소리치셔서 싸우게 되었는데요. 저는 줄을 그렇게 길게 잡으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강아지가 튀어나오면 누구라도 놀란다고 머리를 친 건 막는 과정에서 실수였고 애초에 원인 제공은 견주가 했다고 따졌고요. 견주는 자기가 줄을 딱 잡고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 목줄을 안 하길 했냐 뭘 했냐면서 왜 남에게 머리를 치냐며 사과하라 하시고 저도 사과 못한다고 개를 안 던지 줄을 짧게 잡고 견주가 딱 붙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게 상시간이냐고 맞섰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 갔나요? 목줄을 했으면 그냥 제가 다 감안했어야 할 부분인가요?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두근두근 거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